사회정책부 이혁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온열 질환자뿐만 아니라 사망자도 최근에 들어서 급격히 늘고 있는데 온열 질환,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온열 질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열탈진과 열사병인데요. 열탈진부터 설명하면 땀이 비오듯 한다고 하죠. 숨쉬기조차 버거운 날씨에 무리한 외부활동을 하면 땀이 많이 흐르고 이로 인해 탈진하게 되는 겁니다. 힘도 없어지고 극심한 피로가 몰려오고 의식이 혼미해지거나 쓰러지기도 합니다. 이때는 즉시 활동을 멈추고 물을 마시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이 열탈진을 방치해서 심해지면 열사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열탈진으로 시작하는데 휴식을 취하지 않고 계속 강한 햇볕에 노출되면 열사병으로 진행합니다. 열사병은 체온이 너무 올라 뇌의 체온 조절 중축까지 망가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체온 조절을 하는 기능 자체가 마비가 되고 심각한 여러 장기에 합병증까지 초래하면서 사망에까지도 이룰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상태가 되는 거죠. 땀을 흘려서 열을 발산시켜야 하는데 열사병으로 진행하면 땀을 흘리지 않고 피부가 건조해지기도 합니다. 열사병까지 진행하면 바로 119에 신고하고 옷을 벗기고 물을 뿌려줘 체온을 낮춰야 합니다. 모든 병이 그렇지만 열사병 역시 빨리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온열 질환은 논이나 밭, 길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앉았다가 일어날 때 어지러운 경우가 많잖아요.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는데요. 쪼그려 앉아 있을 때 피가 가운데에 몰려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머리로 가는 피가 확 줄어들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더울 때 혈관이 확장돼 있으니 더 어지러울 수 있고 그래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발견이 안 되면 강한 햇볕에 계속 노출돼 열사병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평소 혈관이 확장돼 있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폭염이 이제 시작이라 좀 걱정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덥다고 그러나요? 네, 이번 무더위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기상청 중기 예보는 열흘 뒤까지 나오는데 열흘 동안 폭염은 끝날 기미가 없습니다. 태풍 카누은 우리나라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전망이고요. 아열대 고기압 영향권에 들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렸죠. 뜨겁고 습한 공기가 들어오고 낮엔 햇볕이 강해 35도 이상의 낮 최고 기온이 이어지고 체감 온도 그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열대화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서울은 이번 주 내내 밤 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가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내리면 더위가 그칠까 싶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상에서 발생하는 열로 공기가 뜨거워지면 위로 상승해 대기가 불안정해지는데 이 때문에 소나기가 이따금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습도가 올라 더 덥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혁준 기자였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